저거 아까 이중은. 나는 그게 더 싫어 희망은 없어 혜희가 똥 뻗은 거야! 똥 뻗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팬미팅의 주인공은! 신곡 너무 하고 싶지? 나 아영이에서 부르면 최초잖아 근데 이제 안 듣거든 바로 안 들으니까 과정이 있어 히트곡 메들리를 딱 먼저 때려줘야 돼 그럼 나 할게 히트곡 가수라는 거를 야 코인 좀 넣어봐 빨리 야 코인 좀 넣어 히트곡 어떻게 자 시행이 음악 주세요 아주 오래 전 눈이 커다란 소녀를 봤어 어느새 나는 눈이 따스한 숙녀가 됐어 아름다움에 물들어가는 너를 바라보면서 너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축복일 거라고 감사해 이 노래 하세요! 다 같이!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 그렇게 멀리서 널 사랑해왔어 와 소리 좋다! 내겐 너무나 수중한 널 다가설 수도 없었던 널 다가설 수도 없었던 널 그래도 나 이렇게 흥분한 걸 다 같이 소리질렛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하모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뷔 아아 넌 행복한지 아시 언제나 사랑은 선택이었지 또 다른 이유로 널 보내고 난 후 나에게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나는 상처로 너는 눈물로 생을 살아갈 테니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브라우! 역시! 100점! 100점! 100점 나왔어! 100점 나왔어! 100점 나왔어!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신나게 부른다! 오, 좋다! 차 미세오 출발! 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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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아, 은영웅아! إن을 근대에 따뜻일 거예요 저거 아까 2등은... 나는 그녀가 오신 분 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받은 거야! 똑받은 거야! 방송 최초 공개인 거죠? 방송 최초 공개인 거죠? 따끈따끈한 겁니다 음... 어디에나 볼 것도 없는 이런 나를 좋아한대요 또 누굴 만날 자신 없어요 음... 친구들은 만나보라지만 그렇게는 뭐... 마음이 쉽질 않네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힘겨웠던 내게 한결같던 사람이에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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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지 마 노래 감동을 왜 갑자기 실력파 가수에서 노래 감동을 자기가 깨고 있어 좋았는데 왜... 그러니까 한결같잖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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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제는 고민 끝에 내 사랑을 품에 안은 채로 고맙습니다 초콩한 밤과 그 다음 낮에다가 이름을 써두고 썼더나 난 어떤 여행을 떠나왔나 언제 떠나왔는지도 몰라 잃어버려도 난 잊어버려도 난 계속 생각할까 난 미련에 가득한가 봐 그때 난 아직 어제 와놓지 못한 채 떠나려나 봐 발 묶인 채로 애써 못 가는 척을 해왔지만 그래 이젠 떠나야만 하는데 굳어진 마음은 자신이 없대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